이동의 주인공 이동의 주인공 이동의 주인공 이동의 주인공 이동의 주인공 32개의 전쟁은? 40개의 전쟁 포가 40개가 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수준을 찾고 이 곳에 있는 곳은 없을듯 흔히 안 한 곳은 없을듯 하지만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Edward? Edward, 당신은 당신이? 왠지, West Indies is a compact place. 안녕, Bonnet. 놀라운 당신이 여기다. I met Mr. Thatcher a month or so ago and he offered to take me under his yard arms, so to speak. He says I must wash the hayseed from my hair before I'm a true pirate. Well, good luck to you, then. Worse men have become better under Blackbeard's watch. hmm 남파선, 이제 잠수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 기구를 이용하면 남파선이나 석회암 동굴 같은 특정한 수준구역에 접근하여 잠수할 곳을 이용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 Westminster 정 받 이게 어째서 잠수 기구じ? 화이장 화이장 블랙하는 꼬마님 10개로 뵌갈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공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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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운전하기야 힘들어 힘좋아 아니, 쫄지마. 쫄지마. 빨리빨리. 에어 부켓. 빨리빨리. 워우. 얘 근데 숨 개잘 샤네.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하지? 어느 쪽으로 하죠? 잠깐, 다시 다시 나가봐. 이노 왕자 좋아하네.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위로 어떻게 올라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짧은 등록? 여기, 여기? 여기? 와우! 와우! 물살 개쎄. 허우적 허우적. 상어다. 허억! 시바, 나 뭐야. 뭘 본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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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어 없다. 하아... 하아... 시바 퍻! 어우 아, 들어와, 들어와 이거 계속 누르라며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약이 상하나? 키보드님 한계로서부터 감사합니다. 그건 싫은가 보네 뭐야, 불 붙인거야? 또라이네 또라이 안 뜨거워? 얘 지금 뜨거워서 그런다 뜨거워서 뜨거워서 지금 소리 지르는게 뜨거워서 이거 벗어야지 이제 벗어야지 아, 상어 공격 못했어 아 어디로 와야 되지? 음... 어디로 가야 하... 여긴 이제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악마의 대리인 내가 어제 잠시 게임을 하는 사이에 잭스가 나의 지갑을 물어 뜯어놨어 그 안에 있는 영수증이랑 돈 2,000원 찢어발렸어 나 2,000원 그 반 뜯겼거든요? 2,000원이 그 반이 뜯겼어요 은행 가면 은행 가면 바꿔줘요? 은행 가면 다시 줘 아, 진짜? 어제 이... 내가 졸라운댔는데 2,000원 먹어가지고 2,000원이면 개껍 한 봉지인데 니가 개껍 한 봉지를 종이 쪼가리로 잡썼다고 지갑도 사야돼 내가 이 지갑을 중학교 때부터 썼거든 많이 쓰긴 했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지금까지 썼는데 아, 사야돼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아, 바꾸기 싫었는데 돈도 없는데 이러면 기 쉽기 때문에 날로먹는 한 개 날로먹는 힘 한 개로 썩던 것입니다 네, 그게 있어 남자는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대 패션 접지인가? 어떤 패션 피플이 그랬는데 남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 그게 바로 지갑 시계 벨트 이거 세 개라는데 지갑 시계 벨트래 지갑 시계 벨트래 지갑 시계 벨트래 나도 모르겠는데 패션 그 관련된 사람이 그랬어 아, 그냥 열시님 열 개 감사합니다 그 세 개 뭐야, 시계 벨트 시계 벨트 뭐였지? 지갑은 남자가 비싸게 주고 사야 된대요 딴 거는 뭐 후지게 후지게 사더라도 그거 세 개는 비싸게 사라는데 아, 영원님이 스티커 100개 서버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PO님이죠 아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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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게 어디야? 빠른 이동 안되나? 안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가야지 뭐 물론 뭐 제가 별풍선이 좋다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이고요 예, 스티커도 괜찮습니다 예 스티커는 네, 여러분들의 이제 화질을 더 좋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하하 아, 너무 티났나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깜짝이야 아, PO님이 아, 100개로 팬가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또 아, 별창이란 소리를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해피롤님 한 개로 서포터 감사하고요 아, 영원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유, 선물 감사해요 아유, 선물 감사해요 아유, 선물 감사해요 아유, 선물 감사해요 아, 가는 길에 물품... 아아앍, PO님이 또 100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PO님 아유 아유, 장난이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쏘시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해요 곤란한데 주임만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피오님에도 스티커 10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스티커 100개까지 아유 계속 주시면은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그 뭐야 이거 설날에 어른들이 용돈 줄 때 아야 됐어요 됐어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그래 지금 아니요 녹화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러분 막 이렇게 솔직한 방송 어떻습니까? 별로입니까? 별로입니까? 아 별로면은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으니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미없으면 안합니다 네 좋다고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뭐 아우 그냥 여신님이 일당일은 더듬이 일당일은 더듬이 네 뉘왕님 환기 감사합니다 고세요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맵이 넓다 보니까 배로 이동할 때 빠른 이동이 안되면은 이렇게 뭐 노가리를 깔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와 너무 좋네 예 백쇠 뭐하니? 야 전선이야 임마 전선 혀 대면 전기 올라 화면이 끊긴다고? 또 깜빡거려? 아니지 안그러지 다행이다 다 온 거 같은데 악마의 대일이 이게 전 미션이 그거였지 잠수해가지고 이제 약 구해오는 건데 약이 상해가지고 아 배수리하네 배가 내 배가 더 큰데? 내가 이기겠어 이 정도는 엔여왕의 복수호 잡기 어 다섯 명을 구하라네요 아 피오님이 또 스티커 15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피오님 아우 150개 아우 큰 숫자죠? 아 1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님 짱 아우 아니 이거 전설의 배 잡는게 아니고 지금 어 그 검은수염이 약을 구하려고 그 해군을 쳤는데 그 생존자를 지금 5명 구하러 가는거 같은데 지금 엔여왕의 복수호를 찾으래 아 피오님이 일다기 일은 더듬 이펜 가입 감사합니다 남파선이 있다네 그니까 지금 검은수염을 구하러 가는건가 아 안개가 짙어가지고 안보이네 네 이은 디귿 디귿 니은 님 한계로 해결해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안된다 아 빠르게 한 번 더 해주셨구나 어쩐지 느리다 했어 소시지 고장 tank 시작 올해 치기 이 jun아 수업 투약 요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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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